텐나지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베 나고미입니다 요즘은 많이 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너무 좋아해서 진심으로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학교 때입니다 어떤 아이를 좋아하세요? 저는 비비지의 은하님입니다 어떤 아이를 좋아하세요? 저는 우라크 캣스가 제일 좋아해요 어떤 아이를 좋아하세요? 지에무만네에서 같이 무대를 준비하고 무대를 해서 희나가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를 좋아하세요?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자신감이 없었는데 많이 좋았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노래도 춤도 다 완벽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를 좋아하세요?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학이라서 발음은 자신이 없지만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펍컴 무대나 댓글에서 많이 한국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도 저를 응원해주신 사람이 있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하고 노래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래도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텐나지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태어나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